내가 그렇게까지 못 해먹겠다는 사람들은요. 어차피 여러분은 안 됩니다. 여러분, 알량한 양심 있는 분들 있죠? 양심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순간에 꼭 양심에 발목 잡히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참 가난한 분들이에요. 그런 분들이 이 책을 권합니다. 어차피 여러분은 안 돼요. 안 될 거예요. 왜냐? 소시오의 밥이 될 거예요, 어차피. 왜? 알량한 양심 때문에 결정적일 때 여러분은 행동에 장애가 있어요. 소시오한테 일 켜요. 쟤는 이렇게 하면 차마 거절 못 할 거야. 여러분, 강호승 같은 사람들이 차량으로 여성들을 태워서 죽이고 할 때 그 차를 왜 타 그러는데요, 여러분. 양심을 이용해서 타게 합니다. 차 타세요. 밤인데 혼자 가시면 위험하잖아요. 타세요. 위험하잖아요. 겁나니까. 가세요. 전 괜찮습니다. 자기가 알아서 선수 칩니다. 위험할 것 같으면 타지 마시고요. 저를 나쁜 사람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? 이렇게 몰아가요. 그럼 이쪽이 미안해서 타요. 내가 사람을 너무 나쁘게... 여러분, 여기서 양심이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. 양심 없어야 돼요. 뭐, 왜 지랄을 하냐고 보면... 아니,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이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. 무섭지 않아요? 그러니까 이게 악인들한테 왜 당하는 자세의 일반인들이... 알량한 양심 때문에 당하는 게 사실은...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. 일단 여러분, 아까 그런 상황, 살인마랑 대화를 하고... 보이스피싱이 말을 걸어올 때... 양심 육바람이를 조금 공부하시면요. 이 사람은 소시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지금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말을 하건... 지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빨리 서요. 그러면 이 사람 말에 더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. 미안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. 나한테 지금 뭔가 수작을 걸어오는 거고... 난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... 올바른 방어온전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... 빨리 거짓말 해서라도 빠져나오고 끝내야 돼요. 이게 이 판단을 빨리 못 하는 게... 아,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...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? 되게 또 착한 사람은 되고 싶어 하세요, 사람들이. 착한 사람 소리 듣고 싶어 하고, 착하다는 말 듣고 싶어. 그 애들도 저 친구가 참 착해, 그러면 괜히 조심해서 걷습니다. 착하다니까, 기대치에 부응하려다 보니까... 나도 착해져야 돼요. 사람들끼리 이게 얼마나 이게... 문제는 소시오들은, 머리 좋은 소시오들은 이걸 다 읽어냅니다. 사이코패스들도 다 이거 알아요. 이걸 가지고 술을 넣습니다. 거기 안 당하시려면 여러분이 육바람일을 제대로 아시는 수밖에 없어요. 아주 뭐 십지보살되시라는 게 아니라 육바람일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딱 보고 저 사람이 하는 육바람일은 가짜 육바람일이다. 저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빨리서야 도망갈 국리를 빨리 해요. 발 딱 빼겠다는 각오하고 집에서 전화 왔네 하고 그냥 전화 받고 가버리든가 뭔가 술을 내야 돼요. 빨리 이 상황은 피해야 된다. 이 판단이 안 서면 망설이다가는 망설이면 틈을 보이는 거고 저쪽에서 틈을 파고들면... 접ell님의 아이디어로 접ell님의 아이디어로 따라서는 감사합니다.